자 자 어 아 이거 내 본거지 박살내고 박살하고 예 본거지가 없어져서 본거지 하나를 지금 해제를 해야돼 최소한 비오네 어 나 옷 비해졌나 졌겠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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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척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었죠 뭐 그건 그렇고 저건 다 봤던거죠 저 저기를 지금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이거 빨간색을 해제시키면 봉거지가 나오거든요 저 수지품 추가 은신처 해제를 해주죠 은신처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하나는 해야돼 그 그 이 어디로 어디로 연결돼있냐 저 위로 일단 올라가려면 cheer 저 올라가는, 올라가는길을 찾아야되는데 들어온 시라 임마 어 저 위에 있는것 같은데 건물을 통해서 들어갈수가 없겟났어 이제 언젠가는 오픈월드 게임에서 모든 건물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있는게 나을 수도 있겠지 여기 카메라 하나 있었는데 자 카메라 카메라에서 반대편 쪽으로 가자 반대편에서 이 건물을 볼 수 있게 카메라가 저거 하나밖에 없나 자 시스템킥 오케이 자 이쪽 뒤쪽으로 어 여기 해제 하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뒤로에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이거도 해제해야되네 잠시만 이거 해제하려면 저 위쪽에 연결되는거 같은데 잠시만 자 이거를 하면 보이겠지? 오케이 자 이거 해제하면 이쪽으로 가구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통과해서 이쪽 그냥 건물로는 이동하지 못하게 해놨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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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서 어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야 이걸 한 번에 올라갔나말이야 타런트님 어서오세요 알라병님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알라병님 요즘 그래도 자주 찾아주시네 고맙게 폭파하는거구나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어 맞나 어 맞네 어 맞네 아 타이런트님이 아니구나 타... 타빈님 타빈... 타빈님이구나 타빈님 반가워요 자 일단 해제시키죠 오케이 이제 은신처가 하나 해제가 됐겠지 아 은신처를 하나 있던거고 아 저기있다 은신처 하나 해제 됐어 자 여기죠 저기 여긴 뭐하는데요? 그냥 건물인가? 자 빠른이동으로 가보자 아이 컨테이너박스잖아 탁 아이 근데 스위트 마이홈이 다 파괴되가지구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 어이 뭐야 이거 야 진짜 컨테이너박스인데 겁나게 잘해놨네 이야 무슨 안젤라바리 안젤라바리 안젤라바리기 누구지? 누군지 알아야 됐네 옷장은 필요없고 자 일단 안식처 안식처가 생겼는데 안식처라고 하기 좀 뭐하다? 아이 끝에 옷장 하나 있고 야씨 아 모니터가 뭐 이렇게 세 개를 연결... 야씨 나도 이런 은신차 하나 갖고싶다 이런 은신차 하나 꾸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야 이 밑에 있는 이것만 해도 지금 몇대야?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대 연결해놓고 참 와이데이 참 이거 이거 꾸미는데만 해도 거의 한 몇천만원 들어갈거 같은데? 자 은신차도 생겼겠다 어 이거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이거 하나만 하고 스토리 하자 자 Person of Interest를 찍는거야 누군가 위험에 빠져있어 CityOS 시스템이 바로 그걸 감지하고 나한테 알려준거죠 자 빨리 가봐야지 늦게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 이쪽인데? 이쪽 골목인데? 미안합니다 자 이쪽이에요 카메라 좀더 가까이 가서 자 쟤야 좀더 가까이 가서 초기업 사장 기업가 어? 어 돈 꺼냈어! 너 너 임마 너 을이 야이아 오오우 근데 오오오 야야야야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 어 통신방해? 오 야야 나 지금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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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야 걸렸어 자자자 골목길로 들어가요 골목에서 골목에서 어 피해 골목에서 피하면 돼 아아 피할 때가 없어 재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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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옥 골목으로 들어가서 날 눈치 못채게 돼 야 이쪽에 숨어 이쪽에 숨어 아이씨 씨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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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씨 야 저 경찰들 씨 야 니네 잠재적 범죄 니네들이 해결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경찰들 나만 잡으려고 그냥 눈 불키고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낯붐들 경찰들 하는게 없어요 범죄 해결을 하라는 범죄 해결 하라는건 안하고 씨 아 나 진짜 나부놈이 경찰놈들 저거 아이씨 퀘스트는 하러가죠 자 오토바이 불러 어? 오토바이크가 위쪽으로 갔네 어? 뭔가 새로운거 생겼다 2000달러밖에 안해요 야야야 차 자 배달 자 배달 이건 배달이 아니라 주변에 저게 있는 곳을 알려주는거 같애 그냥 아 아 오토바이는 나의 아주 유용한 이동수다 어어 어어 아아 좋아좋아좋아좋아 그쵸 그쵸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후 나한테 물어봐도 대답할주 대답 해줄게 없다 그쵸 나한테 물어봐도 고맙습니다 그럼 클라라라는 집으로 갔나? 그쵸 클라라는 집으로 갔나 일단 클라라는 어 그니까 갑자기 공격받았죠 백장님 어서오세요 아아아아 혹시 감옥에서 그런거 아니야? 감옥에서 휴대폰 반입시켜달라고 했었지? 네? 프로멘에 와서오세요 야아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시티오이스를 지금 해킹한 애가 얘네 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위치를 추적한다기보다 내가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맞나? 그리고 너의 위치를 지켜봐야 해 손실보증금 근데 그게 다 날아갔으니까 어 얘랑 같이 가? 문신예술가야 직업은 문신예술가구나 비자가 만료된 비..비자면 다른 나라 사람인가 본데? 교량하고 접속할 방법 일단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로 잠깐만 이게 바로 옆에 있잖아 해킹 어 뭐야 아 얘가 다른 해킹범인가보다 근데 되게 노축..노축자처럼 꾸미고 있는데 어..아니네 어 아니네 도바이애은 CTO-S 파이러니라 그 사람은 정말 놀랍다 혹은 드럭이나 혹은 버전으로 그곳에 살아있어 그곳에 숨어있어 그곳에 숨어있어 그곳에 숨어있어 비밀지하 상점 대단하응 거기서 그대가 이거 그냥 더 네네네 예이 뭐냐 그곳은 그곳에서 라이브 책 아직 유명한 자체성이였습니다. 주신때는 특별히 어떤 게 있는지 가봤습니다 아니, 한번엔 나는alyard telling 그릇을 수 있는 위협 여자에게 그의 주식의 전원을 잡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에서부터는 그는 유형료의 로맨'den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 그대로를 두고 주식의 전원이었습니다. 제 아녀 Beng度였고 남성의 형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승들에게 워슨의 딸이였어 눈에 있는 선이 있어요 그가 있는 유명한 블로거인데 매춘부일이 still 그리기도 약해요 진짜 아홀 모텔에 의해 오우 모텔에 의해 다리 아래에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도바이안이 런스 쇼크 mostly black market junk sometimes you can find rare skimatic's if you're lucky there's not there what now someone here knows how to reach him I'll never look around 자 노숙자를 쟤? 여긴 없어 쟤? 야 여기 완전 무슨 판자촌이라고 하긴 좀 넓고 야 이거 이것저것 가져다가 어 타로콘? 자 포커게임 일단 위치수죠 아아 미니게임인거 같애요 아아 미니게임인거 같애요 뭐야 이게 스페셜리스트? 자 시스템키 일단 하고 야 차가 내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깄다 야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 차는 차는 내가 자 오토바이 안에 있네 자 따라가보죠 제 쟤 멈춰야되는건가? 제압해야되는거구나 그렇군요 자 빨리 따라가요 어 백류사님 어서오세요 하자 어! 여여야 고속도로 타면 제압을 못하는데 핵싱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야 쟤 속도 내는데? 난 따라가는걸 알고있나? 어어어어어 아 내가 빨리 앞으로 나서진 못하겠고 الأ exemplo 야 빨리 핵싱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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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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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씨 자 아따 저거 진짜 도망가야 하는데 나 아 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청쌍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자 어디 튈데 있나 마땅히 아 여기 밖에 없는데 여우씨 좋아 아 주변에 뭐 감시카메라 없어? 카메라로 쟤를 좀 스캔을 좀 폭파 자, 쟤는 도망가지 않네요 다행히 아 도망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걸린거구나 오케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오케 내 오토바이 자, 다행히 시민의 피해는 한명도 없죠 어, 반대다 화질이 조금 늦다는게 어떤 소리지? 화질이 나쁘다는 소린가? 이게 어느, 어떤 날은 화질이 조금 좋고 괜찮다가, 어떤 날은 안좋다가 그건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인가? 자, 일단 포커 게임하러 가죠 교량에 대한 그 뭐야 컨트롤하는거? 자, 시스텐키 560달러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는 그런게 아니죠 컴퓨터가 아니라 연예인 스토킹함 더블 데이트 야, 너, 너 나랑 비슷한 옷차림이다 해커같다 컴퓨터 공학자야 맞네, 얘 해커같다 자 자 일단 통신방에 통신방에 포커부스토로 포커부스토로 해놓자 미니게임인 것 같은데요 어, 야, 이거 파크라이 생각나는데 어, 비용 구매 구매 이벡 달러 이벡 달러 이벡 달러 이벡 달러 이벡 달러면 이십만 원이죠 판톤이 이철, 이철, 이십만 원이야 엄청 큰 판은 아니군요 어, 8하고 10이야 블랙잭인가? 잠, 이거 포컨가 어, 포커네 자, 배팅 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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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 저기로 튀었어. 야야야 비겨! 아 얘 뭐야! 자,자,자,자, 삐어봐 어디갔어? 어어?? 다 잡았는데 어리버리다가 놓쳤어 거기서 조금만 더가면돼 아, 저거... 해킹을 했어야되는데 자자자,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시티고이스에서 좀 험악한 용병을 고용한건가? 누군가와 함께 작업할 수 없지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없지 벙커가 없지 부터가 없지 부터가 없지 부터가 없지 그곳은 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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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가 safe 거기 도대체 뭐가 있다는거지? 당연히 로바이앗 브릿지 로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만들었잖아 브릿지 로봇 그래 제가 만들었잖아 좋은데 나를 좋아해 고마워 나는 제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지 그곳은 당신의 죽음소 이것은 그렇다 믿음이 나는 그것은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아 얘가 이제 암시장 뭐 그런 상점 역할을 하나 보네 토비아스 지하상점 제조된 도구를 구입하셨대요 오 블랙아우 10대 오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네 여기서 야 좋다 내 오토바이 어디갔지? 내 오토바이 어디갔지? 내 오토바이 어디갔지? 내 오토바이 어디갔지? Creaative 어 차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자 잠시만요 아멘